우리 바다 하늘이 아휴, 전 왜 이러는 걸까요? 무슨 일 있었어요?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는데 해야지 생각만 하고 결국 못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아요? 제가 요즘 좀 그래요 왜 이렇게 주말에 밀린 집안일을 못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근데 곰곰이가 아니라 곰곰이겠죠 암튼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요즘 푹 빠져있는 게임을 하느라 집안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꼭 게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요?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? 정말 몰라서 묻는 건데요? 저는 매일 30분씩 청소를 하거든요 일요일에 1시간 대청소하고 나면 얼마나 개운한데요 선배는 저처럼 시간 계획을 안 세웠잖아요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때요? 저도 곰곰이 계획을 세우긴 했죠 아, 정말요? 네! 주말에 집안일하고 쉬는 시간에 게임하기 그리고 계획은 다시 세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? 오비바나 하데리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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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